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은 다소 쌀쌀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부터 시작된 비가 현재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비는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해안과 제주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1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건조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건조특보가 유지되겠는데요.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4도, 대구 1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가 돼서야 점차 개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8도, 대구는 7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원주 16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